영국 연구진이 머리카락에서 추출한 단백질, 케라틴을 이용해 손상된 치아를 재생하는 방법을 개발했습니다. 향후 치약이나 젤 형태로 상용화된다면 충치 치료와 치아 관리에 혁신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. 킹스칼리지 런던 연구진은 케라틴 단백질을 이용해 손상된 치아 범랑질을 복원하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. 케라틴은 칼슘 인산염과 결합해 치아 표면의 보호막을 형성하는데요. 이 과정은 자연치아 범랑질과 유사해 초기 충치를 멈추고 치아 민감성을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. 이 케라틴은 머리카락 양모 등에서 얻을 수 있어 친환경적이고 비용까지 효율적입니다. 연구진은 이 기술이 비싼 치과 치료를 줄이고 전세계 35억 명에 이르는 구강질환 환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. 케라틴은 일기기 때문에 케라틴은 일기기 때문에 케라틴은 일기기 때문에 케라틴은 일기기 때문에 케라틴을 사용하고 있습니다. 케라틴은 수체로 생겨진 모형이 있습니다. 크로틴은 헤어에는 흑이, 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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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뼈 등으로써 모두 재개질을 사용합니다. 연구팀은 일상용 치약과 전문가용 젤 두 가지 형태의 상용화를 추진 중인데요. 아직 임상시험이 남아있지만 2, 3년 내로는 소비자 제품으로 나올 전망입니다.